안녕하세요 김태범의 연습의 하키시그널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이 연습 기자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1-2022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모든 팀들이 11월에 모든 일정 마무리를 한 상황이고요. 동북 컨퍼런스에서는 워싱턴 캐피털스와 토론토 메이플립스가 아주 기세가 좋아지면서 올 시즌 처음으로 각 디비전의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반면 뉴욕 알렌더스의 부진이 좀처럼 끝날 줄을 모르고 있는데요. 오늘도 NHL 지난 한 주를 되짚어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키시그널 11회 오늘도 먼저 여러분이 주신 소중한 댓글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인데요. 696님. 시카고 블랙호크스. 최근에 감독 바뀌고 나서 잘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시카고 만약에 계속 좋은 기세로 가면 플레이오프 진출할 수 있을까요? 하셨어요. 제레비 콜리턴 감독 경질하고 데리킹 감독 체제로 바뀌었는데 감독 교체 후에 승률이 좀 좋아지긴 했어요. 네. 그래도 저는 플레이오프를 장담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샘플 사이즈가 많지가 않아요. 감독 부임한 이후에. 아주 경기 수가 많지가 않고. 네. 지금 순위표만 보셔도 델러스랑 6점 차입니다. 델러스가 두 경기 덜 했거든요. 그런데 델러스가 6위예요. 그런 부분만 보셔도 저는 어지간하게 올라오지 않고서는 올해 시카고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한 5연승, 6연승 이런 걸 한 두어 번 정도는 최소한 더 해야 저는 좀 이제 승점이 복구가 되는 어떻게 보면 경쟁권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서 한 번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카고의 전력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까지 기대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감독 바뀐 이후에 실점 관리는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언제까지 이루어질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전히 상대방에게 굉장히 많은 슈팅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 자체는 좀 불리하게 끌어가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게 반복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는 플레이오프를 놓은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렇군요. 시카고 응원하고 계시는데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H.K님인데요. 요새 아일랜더스를 보면 그냥 쏘로퀸이 불쌍합니다. 분명 NHL 2년 차로 충분히 적응된 것 같기는 한데 토론토전도 셧아웃 패배로 끝나버렸고 수비는 뭐 차라 해버렸고 하필이면 또 코로나 프로토콜로 리, 보빌리에, 그린, 펠렉 다 나가리라 팀 절반이 NHL 리거 UBS 아레나 오픈해서 이제 체력 부담은 덜겠지만 반등 요소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AHL 리거 중 수비수 살로가 그나마 쏠쏠했다는 것 정도 하셨는데 뉴욕 아일랜더스가 8연패까지 이어지고 있죠. 깊은 부진. 반등 요소가 있을까요? 네. 저는 코로나 프로토콜 회복만 되면 바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 자체는 지켜보셨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팀이 전체적인 전력만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경기를 이길 수 있는 장면 자체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선수가 반 이상 빠지고 공격수도 선수진의 1, 2, 3라인 깊이가 좋은 팀인데 여기서 중요한 자원들이 다 빠져버리고 수비진도 셧다운 페어 빠지고 절반 이상, 4명 이상이 지금 빠지는 이런 상황이면 성적을 기대해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승점 방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근데 레인저스전이라든지 그런 경기전에서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이게 선수들이 없으니까 골을 못 만듭니다. 풀 전략이었으면 응답 만들어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골이 터지기 시작을 한다면 저는 충분히 반등 가능성 자체는 아직도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필라델피아도 승점 8점 차이 아일런더스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는 분명합니다. 하키 시그널 디비전 예상 1위 뉴욕 아일런더스 반등 기다려볼게요. 박세진님 오셨습니다. 이번 주도 변함없이 잘 들었습니다. 회사도 조금 바쁘고 저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글을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하키 시그널 1회부터 다 잘 들었습니다. 델러스 올 시즌 초반 많이 부진하네요. 연석 기자님의 시즌 예상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서 기뻤는데 아직은 힘을 못 내고 있네요. 위니팩이 오히려 잘나가서 완전 기쁘고 보는 재미가 있네요. 샤이플리가 작년 플레이오프에서의 불필요한 체킹으로 출장 정지 실수를 올 시즌은 반드시 만회하길 바라면서 응원하면서 잘 보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도 초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조만간 올라가리라 믿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청취자 모든 분들도 건강하게 하키 즐기시길 바랍니다. 팟빵에서 댓글 자주 주시는 폴피핀과 실버버그님이 유튜브로 넘어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변함없는 애청과 댓글 참여 늘 감사드리고요. 에너아인, 위니팩, 델러스 이런 팀들 좋아하시죠? 올 시즌에 다들 성적이 괜찮아서 만족해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고 델러스도 요즘 많이 좋아졌거든요.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재미있는 하키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커피타르님 일전에 농담처럼 시애틀 갈아탄다고 했었는데 여전히 저에게는 고향팀 같은 느낌이고 세컨드 팀으로 사랑하는 팀입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고향스타 OC 플러스 렌스코그 플러스 알파 아마도 타라센코 등등의 알토란 같은 선수를 더해서 근사한 경기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작부터 왜? 라는 황당함만 계속해서 안겨주더니 지금 상황을 보면 너무 실망이 큽니다. 사실 저는 킹스보다 나을 거라고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학스톨 장점 하나만 알려주세요. 시애틀 크라켄의 현 성적과 경기력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신다고 그래도 시애틀이 지난주에 워싱턴, 캐롤라이나, 플로리다를 다 잡았어요. 좋은 결과를 냈던 지난주인데 놀랄만한 결과였습니다. 늘 애매하다라는 말씀을 연습기자님이 데이브 학스톨 감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핵스톨 감독의 장점이 지난주에 좀 발휘가 된 건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필라델피아 감독했을 때도 그랬었고 지금 시애틀 감독했을 때도 그렇고 장점 하나도 없는 감독입니다. 경기 내적으로 뭔가 전술적으로 풀어가는 부분에서도 미진한 부분이 계속 관측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시애틀에서도 마찬가지고 핵스톨 감독이 작년에 토론토 코치였죠? 코치였죠? 네. 빠지니까 어떻습니까? 아, 코치가 나가니까 토론토도 잘 나갑니다. 빠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팀이. 1위가 됐거든요. 물론 이제 정규 시즌에서 토론토는 항상 잘한 팀이긴 했어서 이거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말씀해 드리는 부분인데 핵스톨 감독은 저는 지금 시애틀의 성적도 그렇고요. 옛날에 필라델피아 때 성적도 그랬고요. 모든 부분에서 뭔가 눈에 띄는 것도 하나도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분 장점을 보셨을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는 하나도 못 봤습니다. 이런 견지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또 얼마 전에 또 아주 또 재밌는 걸 하나 했죠, 시애틀이. 네이선 베스턴 선수를 이제 웨이버 공시를 했는데 이걸 유저지가 데려갔어요. 오늘 바로 골을 넣습니다. 장점 하나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알려줄 수가 없다. 있으면 알려드리죠. 제가 있으면 당연히 알려드리는데 없는 걸 또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씁쓸하네요. 퍼피타 회원님이 댓글 하나 더 주셨어요. 그리고 올림픽 이야기라 NHL과는 거리가 있기도 하고 관계가 있기도 하지만 중국 대표팀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웃되고 노르웨이로 대체될까요? 이건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과연 본선에서 얼마나 보여주게 될까요? 귀하 플러스 교포, 화교. 자원만 보면 우리 때보다 나아 보이고 국내 자원만 보면 우리보다 훨씬 아래 같아 보이고 상대는 2018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고 미국 10대0, 캐나다 10대0, 독일 10대0 이런 그림은 중국 내셔널리즘 특성상 절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비슷한 상황 겪은 입장에서 안쓰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2022 베이징 올림픽 앞두고 중국 남자 아이사키 대표팀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선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경기력,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내 하키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랑 비교를 했을 때 이런 레벨을 따져보면 그거는 당연히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같은 부분을 하면 따라잡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그런데 지금 중국 국가대표팀은 사실상 쿨룬 레드스타에 뛰고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베이징에 나갈 팀은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러주신 선수랑 골입니다. 지금 제러미 스미스 두 선수는 거의 스포츠 시티즌십, 그러니까 중국에 기화가 거의 됐다고 해요.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골문은 어쨌든 그 두 선수를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KHL 홈페이지를 살펴보셔서 쿨룬 레드스타 선수들 딱 보시면 대부분 중국 국기를 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선수들은 대부분 차출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것도 IIHF의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기화 관련 규정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일단은 차처하고 일단 그쪽에서 일단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현지라든지 해외 언론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은 사실상 올 시즌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쿨룬 레드스타를 중국 국가대표팀의 상비군 같은 느낌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게 이미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11월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지금 새로 이제 타디프 씨가 중국이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노르웨이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이제 나오게 됐고 그런데 11월 초에 나온 일단 잠정적인 결과로는 일단 안 빼는 걸로 가는 겁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그런데 이것도 변화할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때 나온 이야기가 11월 중순에 중국 국가대표팀 선발 가능 자원들로만 쿨룬 레드스타 팀의 일정을 짰고 그래서 아반가르트, 아무르 이렇게 두 경기를 하면서 IIHF 임원들도 와서 보고 IOC 임원들도 와서 보면서 경기력을 어느 정도 측정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에서 아반가르트는 사실 못 이깁니다. 쿨룬 레드스타의 전력상. 전력으로 이길 수가 없는 팀이에요. 왜냐하면 아반가르트는 KHL에서 제일 돈을 많이 쓰는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팀 같은 경우는 전략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애는 뒤에 치고 아무르랑 대결이 있었는데 물론 아무르가 극동 팀이기 때문에 약간은 폄하받는 부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 팀도 그렇게 재정적인 상황이 넉넉한 팀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 팀도 아주 그렇게 선수진이 아주 두텁고 강력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팀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와야 되는 결론은 뭐냐면 올해 아무르가 시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약한 팀은 아닙니다. 지금 플레이오프를 노리고 있어요? 아무르 하바롭스크가. 플레이오프를 노리는 팀이고요. 올 시즌 잡은 팀만 해도 지금 트락토르도 한 번 잡았고요. 지금 트락토르가 동북 거의 최상위권 팀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엊그제는 살라바트를 2대1로 잡았거든요. 이런 느낌의 경기력으로 봤을 때는 결코 올해 아무르 하바롭스크라는 팀은 약한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결에서 4대0으로 지고 있다가 4대4까지 따라잡았습니다. 쿨룬이. 이런 부분을 봐도 저는 전체적인 전략이 그렇게 약하지 않고요. 그리고 쿨룬이 올 시즌 아크바르스 잡았어요. 시즌 초반에. 그것도 약한 팀이 강팀에 딱 펀치를 넣을 수 있는데 딱 그 그림을 완벽하게 완성을 하면서 잡아내는 그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중국 국가대표팀이 그렇게 약한 전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거는 지금 화교 선수들이 대부분 옛날에 굉장히 NHL에서 뛰었던 선수들이라든가 그다음에 북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그 선수들이 당연히 지금 쿨룬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전력이 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결과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NHL이 올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좀 참담한 결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리그의 수준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더 생각해볼 부분은 NHL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에요. 1월 10일까지의 기간이 있고요. NHL의 가장 지금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는 82경기 시즌을 끝까지 치르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미뤄지면서 계속 예전처럼 코로나에 방해를 받지 않고 82경기 시즌을 그냥 스케줄을 딱 치르는 게 제일 우선 과제예요. 그런데 지금 오타와 연기됐죠. 아일런더스 연기됐죠. 그런 느낌으로 계속 연기가 이어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스케줄이 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피하려고 합니다. 그냥 스케줄 내에 다 끝나려고 할 거예요. 올해는. 그리고 지금 오너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동안 코로나 무관 중이니 코로나 때문에 관객도 못 드리고 일부만 드리고 이런 느낌으로 제한을 받던 시즌이 올 시즌 드디어 좀 정상화가 돼가지고 티켓셀도 올라가고 점점 정상적인 궤도로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올림픽 때문에 시즌을 중단해야 하느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구단 입장에서 보면 타당하고 합당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는 팀들이 생기고 그러면 필연적으로 스케줄을 조정을 해야 되지 않으면 이미 오타와는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생겼고 아일런더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올림픽 브레이크라고 빼놨던 3주를 그냥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NHL은 강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배트맨시는 예전부터 그런 기조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데 세계 학기의 뭔가 보급? 이런 데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NHL의 일단 부흥, 이게 일단 제일 큰 지상과제 같은 부분이 있는 그런 체제도 기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더 생기면 어쨌든 1월 10일까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 NHL 참가할지 말지 뺄 수 있습니다. 1월 10일까지의 그 데드라인에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안 나가도록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KHL 선수들이 나가게 되겠죠. 대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콜론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남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 대표팀이. 왜냐하면 올 시즌 KHL에서 저는 이 KHL이라는 리그에서 한 시즌을 뛴다는 거. 완전히 한 팀으로. 이거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KHL은 워낙 강 팀들이 많고 유럽 레벨에서 상당히 강 팀이라고 불릴 수 있는 팀들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한 시즌을 뛰게, 어떻게 보면 한 시즌, 풀 시즌은 아니지만 이렇게 호흡을 맞춘다는 부분은 굉장히 큰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HL이 안 나오게 된다면 중국 대표팀이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퀄리피케이션 라운드 한 번 더 이기는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죠. 어쨌든 그런 느낌이 나올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선수 이야기로는 만약에 중국에 그렇게 갔다가 코로나가 걸리게 되면 그대로 복귀 못하는 거거든요, 팀 전력에. 그러면 그걸 또 어떤 오너랑 감독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부상 위험 플러스 코로나까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NHL에 참가를 한 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대표팀은 생각보다 전력 자체는 올해 KHL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물론 순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전력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만약에 NHL에 참가하지 않게 된다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아무도 뭔가 중국이 1승 할 거라는 생각 자체도 지금 없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수준으로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중국 대표팀이 올림픽에 참가를 할지 안 할지 그리고 NHL이 올림픽에도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금 두고 말씀을 주셨고요.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겠죠. 네. 소식을 또 기다려 볼게요.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두 달, 세 달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뭔가 참가하니만이 하는 것도 이것도 좀 웃기는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얼마 남지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파이널캠님. 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방송 잘 봤습니다. 방송은 월요일날 방송 보고 댓글을 깜빡하고 주말에 쓰네요. 다음 주 녹화는 벌써 하셨을까요? 킹스는 연승을 달릴 때 설레게 만들더니 이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듯 하네요. 썸머타임이 끝나서 홈경기나 서부경기는 12시에 시작이 많아 라이브로 볼 수 있어서 더 좋네요. 이번 주도 NHL 한 주간 정리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댓글입니다. 녹화 지금 하고 있고요. 시청과 댓글 참여까지 감사드리겠습니다. LA킹스가 7연승 후에 5경기에서 승리를 못 챙겼고 오타와 잡으면서 6경기만에 승리를 올렸던 지난주였는데 LA킹스 지난주에 어땠는지는 잠시 후에 이 연습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레인님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회도 정말 잘 봤습니다. 매주 어떤 매치업보다 시그널 다음 회가 가장 기다려지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아래의 경기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하시면서 경기 감상평 남겨주셨어요. 콜로라도 대 델러스 경기인데요. 시작하자마자 델러스의 잃은 득점으로 콜로라도가 0대2 상태가 되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느슨해지지 않고 내내 격렬하더군요. 콜로라도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줘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 맞서 델러스도 방섬하지 않아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잃은 득점 혹은 실점 상황이 반드시 역전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경기의 재미까지 결정하지는 않는 것을 확인해 좋았습니다. 하셨고요. 다음 플로리다 대 워싱턴 그리고 캐롤라이나 대 필라델피아 경기도 리뷰를 주셨어요. 주요 매치업 리스트에는 없지만 29일에 있을 워싱턴 캐롤라이나 전 기다리면서 본 경기였습니다. 플로리다를 상대로 오베치킨 선수는 헤트트릭으로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더군요. 캐롤라이나는 성실하고 잘하는 팀이지만 이런 괴물같은 선수와 그 라인을 과연 어떻게 상대할지 기대가 되네요. 필라델피아 전에서 캐롤라이나의 주축인 아후 선수가 여전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고 시즌 초반에 활약한 뒤 한동안 잠잠 받은 스페치니코프 선수가 오랜만에 골을 넣으면 슬럼프를 벗어난 것 같더군요. 이렇게 팀 내에서 기대를 받는 선수가 이번 시즌 비교적 부진한 모습이나 슬럼프에 빠진 팀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경기 감상평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라도 대 델러스 요즘 나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센트럴 디비전 두 팀의 대결이었고요. 그리고 부상자들이 좀 있었던 워싱턴이 위기를 잘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오늘 또 선두로 올라갔네요. 이 경기들 보셨을 것 같은데 추가로 주실 말씀 뭐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주실 말씀 다 주셔가지고 공감이 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플로리다전은 결국 오베치킨 선수의 헤트트릭 같은 부분이 중요한 승부의 요건이 됐고 델러스 콜로라도도 초반에 파베스키 선수가 그냥 1분 30초에 두 골을 넣었거든요. 1분 30초 거의 초반에 굉장히 초반에 그런 부분에서 리드를 잡고 가면 델러스가 공간을 잡아먹는 하키를 하기 때문에 좀 수비적으로 탄탄한 느낌의 피지컬로 밀어붙이고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델러스 같은 부분 상대방이 진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델러스의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계속 끌려가는 느낌 이런 부분이었는데 아예 리드를 잡고 유리하게 시작을 하면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콜로라도에 어떻게 보면 천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천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여전히 안 좋은 그러한 기억을 안겨주는 데는 또 충분한 경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올 시즌 현재 좀 기대 이하이거나 슬럼프에 빠진 주축 선수가 있는 팀이라고 하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생각나는 팀 있으세요? 벤코베 엘리아스 페테르손이 원래 생각보다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팀 성적도 지금 바닥이고 그렇죠. 지금 퍼시팩 최하위거든요. 지금 시애틀이 최근 아주 좋은 분위기 콜로라도한테 얻어맞은 이후에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면서 최근 좋았잖아요. 그러면서 역전이 됐습니다. 순위가. 이러면서 지금 올해 사실 페테르손 선수가 1라인에서 마찬가지로 힘을 좀 끌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의 강점이라고 하면 조금 릴리즈가 약간은 예측하기 어려운 타이밍에 옵니다. 그런 부분에서의 그런 좀 디셉션 이런 것도 약간은 좀 파괴되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벤코버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위닝 플레인이 제한되어 있다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위닝 플레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은 덴코 플러스 스페셜 팀이라든지 역습이라든지 이런 좀 확률 높은 득점을 성공시킬 수 있는 자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벗, 호벳, 베서, 그 다음에 페테르손도 그렇고 밀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랜 갤런드도 들어왔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펀치력을 한번 꽂을 수 있는 힘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페테르손이 아무래도 올 시즌 또 부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힘이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안 좋은 이제 그런 성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레슈빌의 라이언 조헨슨 선수도 조금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쉐인 선수가 워낙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거의 지금 레슈빌의 공격을 이끄는 이런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조헨슨 선수는 지금 사실 두쉐인 조헨슨이 둘 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레슈빌이 사실 조금 더 위에 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2라인 센터가 워낙 강력해지기 때문에. 근데 조헨슨이 생각보다 올 시즌 그렇게 좋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조헨슨이 더 좋았다면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레슈빌의 지금 승점 자체 상황은 아주 나쁘진 않고. 피츠버그의 크로즈비 선수가 올 시즌은 거의 언급이 안 되고 있죠. 근데 지금 경기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포인트도 많이 득점을 하지 못하는. 물론 이제 크로즈비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피츠버그의 순위가 계속 올라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가치에 대해서 아주 낮게 잡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크로즈비가 사실은 적어도 경기당 1포인트 정도는 꾸준하게 하면서 경기 영향력을 발휘하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경기 영향력 자체는 발휘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득점 시트에 크로즈비 선수의 이름을 요즘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생각보다 좀 많이 부진한 이런 케이스에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생각나는 선수들 몇 명 또 언급을 해봤습니다. 레인님 댓글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또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키 시그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각 디비전별로 순위 한번 살펴보면서 지난 한 주 각 팀들 어땠는지 정리해보는 시간부터 가져가 보겠습니다. 동북 컨퍼런스 메트로폴리탄 디비전인데요.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현재 1위 워싱턴 캐피털스인데요. 알렉스 오베츠킨 선수 헤트트릭으로 4연승 중이던 플로리다를 잡았죠. 오늘 새벽에 켈롤라이나와의 정말 맞대결이 정말 중요했는데 여기서도 이기면서 3연승 디비전 선두를 빼앗았던 워싱턴 캐피털스였고요. 켈롤라이나 허리케이스가 4연승 후에 지금 최근 3경기 승리를 챙기지 못했어요. 세너제이전, 시애틀전, 오늘 워싱턴전까지 최근 3경기 2패 1 OT를 하면서 디비전 선두를 올 시즌 처음으로 내주는 그런 한 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3위 뉴욕 레인저스가 뒤따르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버폴로, 아일랜더스, 보스턴 상대로 3연승을 달렸습니다. 11월 첫 3경기가 1패 2위 2 OT로 좀 좋지 않았는데 이후 최근 8경기 7승 1패 레인저스까지 지금 상위권 구축이 돼 있는 상황이네요. 1위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1위는 아직까지는 캐롤라이나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워싱턴이 2경기를 덜한 상황이고요. RW, 그러니까 정규승이죠. 그거는 둘 다 14번으로 동일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캐롤라이나를 다음 경기 한 경기만 잡아서 동점이 되게 되더라도 경기수도 일단 적고 그다음에 정규승이 또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14, 14로 동점이지만 캐롤라이나를 다음 경기에 예를 들면 정규승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승점을 따게 된다면 일단 경기수에서도 적고 RW에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자력 1위는 가능하다. 자력 1위는 아직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캐롤라이나를 지금 원정 경기 연전을 워싱턴을 끝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 딱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원정의 그런 6연전 7연전, 6연전, 7연전인가? 어쨌든 꽤 긴 원정을 치르고 돌아왔는데 그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저는 그냥 선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원정 6연전, 7연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아주 그것조차 6승 1패, 7승 0패 이렇게까지 끌고 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전히 실제적인 1위는 아직까지는 캐롤라이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워싱턴은 확실히 오베치킨 선수가 올 시즌은 진짜 계속 달리네요. 나이를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활약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37포인트입니다. 그런데 맥데비드보다 위예요. 드라이자이틀보다 3포인트 아래고 그리고 골수도 19호 골 벌써 그러면서 드라이자이틀 선수가 20골을 넣었는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이런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진짜 이거는 대단한 거거든요. 지금 오베치킨 선수의 나이가 적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했을 때는 올해 오베치킨이 진짜 어디까지 달리려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선오프까지 지금 또 경기력을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삼선오프 선수가 경기력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주전 골리가 바네체크나 삼선오프 둘 중에 한 명만 어쨌든 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삼선오프가 지금 또 부진한 흐름으로 가면 바네체크가 또 올라와서 잘하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어쨌든 지금 골리진이 구축이 되고 삼선오프가 지금 좋은 그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역전을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일권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화력의 폭발력 자체는 여전히 좀 기대할 수 있는 팀이고 많은 골을 넣어서 이기는 경기라든지 지난주에 펼쳐전 아일스전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이 여지를 조금만 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오면 그냥 골로 연결을 해버립니다. 4라인이든 다른 라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이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의미가 있는 부분은 뭐냐면 아일런더스가 지금 선수진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그 아이던티티 라인이라고 불리는 4라인 그러니까 아일런더스의 하키를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아이던티티 라인 그 아일런더스의 하키라고 한다면 항상 부지런하고 항상 피니시 체크 그러니까 체킹으로 끝맺음을 짓고 그 다음에 피지컬로 거치게 압박하고 활동량을 중시하는 이 덕목을 제일 잘 보여주는 라인 그러니까 아일런더스의 하키 자체를 제일 잘 보여주는 그 아이던티티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4라인의 3인방은 레인저스전에 다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경기에서 레인저스 4라인이 아일런더스 4라인을 압도하는 그림으로 경기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올해 레인저스가 이런 느낌의 터프함이라든지 활동량 같은 부분을 사실 오프시즌에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서 지금 성과가 나오는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슈퍼스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폭스같이 수비진의 핵심 선수도 들어오게 됐고 시에스토르키는 완벽한 주전으로 잘 이뤘고 전력적으로는 굉장히 탄탄한 그런 지금 현재까지의 레인저스의 경기력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 시즌에 감독 교체한 팀들 여러 팀 되는데 감독 교체의 가장 결과로써 돋보이는 팀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감독 그런 생각도 들어요. 서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 시즌부터 풀타임 감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비슷한 군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4위가 콜럼버스 블루 재킷인데요. 세인트루이스전 패베로 3연승은 끝났는데 그래도 최근 7경기 5승을 챙기고 있는 콜럼버스고요. 피츠버그 펭귄스가 5위입니다. 5연승을 달리다가 홈에서 몬트리올에게 패하면서 연승이 끝났는데 9일 전에 몬트리올 원전 가서 6대0으로 이겼거든요. 그런데 홈에서 좀 의외의 패배를 당했어요. 이 두 팀에 대해서 한 말씀하고 갈까요? 콜럼버스는 올 시즌 다양한 라인에서 터진 이런 모습 자체는 잘 보여주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세인트루이스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잘 터지는 이런 느낌의 팀으로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비슷한 콜럼버스는 결과적으로 더 센 선수진을 가진 팀이 이기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연승이 끊겼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럴린 선수들도 잘 자리를 잡고 있고 수비진만 조금만 더 다듬어지게 된다라면 저는 콜럼버스도 플레이오프 경쟁권에는 살아남을 수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시즌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올 시즌 경기력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어려운 경기같이 느낌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 경기는 그냥 별 문제 없이 잡아버린다든지 그런데 별로 고전하지 않을 것 같은 경기는 뭔가 이상하게 고전하면서 지는 이런 꾸준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는 그림이 들거든요. 물론 지금 승점은 굉장히 많이 회복을 한 그림이긴 하지만 이런 그림이라면 톱3 진입하기는 약간은 뭐랄까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부분은 확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있는데 좀 더 꾸준하게끔 자신의 경기력을 쭉쭉 펼치면서 좀 이기는 이런 그림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이킹 선수나 이런 선수들도 마이킹까지 복귀를 하면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도 굉장히 전력이 많이 복귀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피츠버그도 위기가 생길 수 있었는데 순위 방어 자체를 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일 것 같고 크로스비도 조금 더 공격에서의 터치를 찾고 그 다음에 마이킹 돌아오고 이렇게 되면 피츠버그는 어쨌든 올라올 수 있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메트로폴리턴 디비전 하위권 세 팀 볼까요? 이 세 팀이 지금 다 요즘 안 좋아요. 6위 뉴저지 데블스 오늘 필라델피아와의 맞대결 승리로 일단 6위가 되긴 했는데 최근 7경기 2승뿐이고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오늘 뉴저지에게도 패하면서 최근 6경기 4패 EOT 6경기 동안 승리가 없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최하위인데 토론토전, 레인저스전, 피츠버그전 모두 지면서 지난주에 8연패까지 빠졌어요. 홈경기 개장에서 지금 4전 전패 여기에 또 브록넬슨 선수 부상 소식이 있었고요. 2주에서 4주 아웃된다고 합니다. 지금 하라 포함해서 7명의 선수가 코로나 프로토콜 올라갔죠? 그래서 뉴욕 레인저스전, 필라델피아전, 11월 마지막 원정 2연전이 일단 취소 연기됐어요. 하위권 세 팀이 요새 좀 많이 어둡습니다. 아일랜더스는 구단 프론트 오피스에도 감염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연기가 확정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아일랜더스가 워낙 선수진이 부족한 상황 그 코로나도 있죠? 그리고 주축 선수 부상까지 겹치면서 너무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적을 낼래야 낼 수 없는 그런 저는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도 하나의 조금 위안거리라고 한다면 경기수가 그래도 어쨌든 이 디비전 내에서는 제일 적습니다. 지금 17경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기수에 여유가 있다라는 거는 들지만 이걸 사실 다 여유가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사실 이 경기를 다 잡아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지금의 전력으로는. 그래도 이제 천만다행으로 어쨌든 팀 일정이 잠깐 중단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선수들을 안고 계속하는 것보다는 휴지기를 가졌다가 선수들이 복귀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재정비하고 다시 이제 나올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를 하면 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죠. 좀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에서 좀 근데 저는 아일랜더스는 전력만 돌아온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뭐랄까 경쟁력이 있는 경기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험난하기는 할 겁니다. 지금 뭐 결론적으로 승점이 12점에 불과하고 필라델피아도 8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험난한 고된 길이 예상이 되네요. 플레이오프 진출권하고 10점 이상 지금 많이 벌어져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갈 길이 좀 바빠지고 있는데 1위랑 21점 차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그렇습니다. 많이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일랜더스가 좀 순위가 올라와야 하키 시그널 좀 체면이 서는데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력에서 한 번 늪에 빠지면 이 팀도 잘 복구가 안 되는 팀이에요. 예전에도 그렇고 근데 그게 경기 내적에서 뭔가 그런 식으로 늪에 빠지는 게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한 경기를 좀 실패를 하면은 얼마 전에 위니팩이 그랬던 것처럼 이 팀도 좀 여파가 좀 오래가는 그런 느낌의 그런 경기력이 나오게 되거든요. 최근 경기력은 그냥 꾸역꾸역 뭔가 치르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의 밖에 뭔가 이 필라델피아가 지금 선수진의 깊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봤을 때는 좀 시원시원하게 경기력을 잡아내는 이런 경기가 나아야 되는데 그런 경기력이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필리도 부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뭐 아일랜드스보다는 사실 상황 자체는 훨씬 좋은 게 사실이에요. 뭐 4위 5위권 팀들과도 뭐 지금 4점 차이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아주 크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이 있고 유저지 같은 경우에도 아름아름 이렇게 공격력 지금 젊은 선수들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펀치력을 보여주면서 잡는 경기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좀 젊은 선수를 가지고 있는 팀 같은 경우에는 좀 경기력에 이러한 파도가 좀 큽니다. 기본적으로 잘 나갈 때야 뭐 점수를 빵빵빵 꽂아넣으면서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만 굉장히 좀 안 좋은 흐름으로 빠졌을 때는 또 그 여파가 다른 팀들보다 좀 커요. 이제 좀 젊은 선수들이 주축으로 된 팀들이라고 하면 뭐 지금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저지 최근에 또 안 좋은 흐름으로 빠진 애너하임 뭐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 좀 공통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데블스도 마찬가지에 지금 뭐 흐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윗건 세 팀 살펴봤습니다. 필라들피아 입장에서는 좀 다음 경기가 아일랜드스전이었는데 승리 기회인데 사실 지금 타이밍에선 이 경기가 취소됐다는 것도 좀 불운이라면 불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장기 시즌에 발생할 수 있는 운이죠. 운에 걸린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좀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 뭐랄까 좀 약한 팀을 만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좀 나쁜 분위기에 있는데 좀 약한 팀을 만나면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좀 분위기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계기가 생길 뻔했는데 공교롭게 중단이 되는 바람에 이거를 좀 살릴 수 없는 좀 그런 필리의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메트로폴리턴 디비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북컨퍼런스 애틀랜틱 디비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선두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이요. 1위 토론토 웨이플리프스입니다. 뉴욕앨랜더스, LA, 세너제이, 애너하임으로 이어졌던 원정 4연전을 다 승리로 쓸어 담았고 또 4연승. 10월 말부터 최근에 한 달 동안 16경기를 했는데 14승 2패예요. 어마어마한 지금 페이스고 오늘 11월 마지막 경기 승리를 하면서 플로리다를 끌어내고 올 시즌 처음으로 디비전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위가 플로리다 펜서스가 됐는데 필라델피아전 연장 승리로 홈경기 올 시즌 11전 전승 이어갔습니다만 워싱턴에게 패하면서 4연승은 끝났고 다음 경기에서 시애틀에게도 덜미를 잡히는 바람에 홈경기 연승도 11연승에서 끝났어요. 선둬도 내줬던 지난 한 주가 됐고요. 3위는 템파베이 라이트닝입니다. 홈에서 미네소타, 피라델피아, 시애틀 상대로 3연승 거뒀고요. 오늘 새벽에 미네소타전 원정에서는 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8경기 6승 2패고 템파베이도 10월 말부터 최근 한 달간 보면 14경기에 10승 2패 2호티. 좋습니다. 다만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아웃된다는 그런 또 안타까운 소식은 있었습니다. 토론토는 지금 역시 정규 시즌 토론토는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대로 좋은 흐름 한 두 시즌 전에도 이런 느낌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토론토는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도 지금 최근에 좋은 부분은 확실히 좀 수비적인 부분에서 이전보다는 많이 좀 좋아졌다라는 부분이에요. 실전 관리 같은 부분도 잘 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게 예전에 토론토랑은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 이거를 수비까지 다잡으면 우승훈보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가능하죠. 충분히.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론토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결정적으로 수비적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빅4 선수들이 좀 멘탈적으로 아주 튼튼한 선수들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 멘탈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부분이다 라는 부분 자체는 플레이오프 때 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수비력이 만약에 플레이오프 때도 유지가 되게 된다면 생각보다 좋은 드디어 이제 플레이오프 시리즈 승리 자체는 챙길 수 있을 가능성 자체는 저는 아직도 있다라고 생각 자체는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나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맞이했다. 토론토의 현재 경기력 자체는. 저는 지금과 같은 흐름 자체로 쭉 유지를 하게 된다면 올 시즌도 큰 문제 없이 정규 시즌을 치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이 생각이 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실 플로리다가 아직까지 실질적인 1위는 맞습니다. 두 경기를 덜 치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그 rw라든지 세부 수치는 이제 캐롤라이나보다 캐롤라이나 워싱턴이랑 비교했을 때 플로리다 토론토가 플로리다가 그렇게 우위에 서는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경기 수가 적기 때문에 그 다음 경기 한 경기만 잡으면 어쨌든 1위 자리 이제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되고요.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플로리다는 조금은 안정화되지 않는 그런 그림 자체가 있었어요. 필라델피아전도 쉬운 경기가 아니었고요. 시애틀전 이런 경기를 지는 이런 부분 드리거 선수한테 막히면서 지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거를 보면 조금은 지금 약간은 좀 부진한 그러한 득점력에서 아무래도 좀 힘이 있는 팀이 득점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성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여태까지 아예 이기는 경기를 막 지고 이런 느낌은 플로리다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올 시즌은. 그래서 별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템파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결국 이길 경기 다 이기면서 그냥 조용하게 순위 계속 올리고 있죠. 순위 이제 디트로이트나 보스턴과도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템파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뭐 마찬가지로 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순위가 계속 올라가죠. 템파도. 네. 이런 부분만 보셔도 얼마나 팀적으로 잘 짜여진 팀인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부상자들이 올 시즌 내에 결국 다 복귀를 할 거예요. 쿠치로프도 마찬가지고요. 포인트도 마찬가지고 시즌 내 복귀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승점만 어느 정도 방어를 하는 수준으로 쭉 유지만 되게 된다면 템파도 저는 최상위권 경쟁 충분히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세 팀의 지금 상위권 구축 점점 좀 공고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중위권 보겠습니다. 4위가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인데요. 앞선 원정 4연전에서 3패 1, 5티로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세인트로이스, 버펄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모두 승리를 하면서 조금 회복이 됐고요. 보스턴 브루이스가 좀 승패가 반복되면서 최근 4경기는 2승 2패에 패있습니다. 그리고 6위가 버펄로 세이버스인데 몬트리올 잡고 이제 4연패는 끊었는데 최근 6경기 1승뿐이네요. 2세 팀의 지난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버펄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짜 힘이 다 빠졌죠. 이제 시즌 초반에 완전 고공질주하던 그런 모습이 아예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냥 기대했던 경기력이 이제는 그냥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올 시즌 버펄로는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할 만한 팀이라고 제가 이제 분류를 하지 않았었고 그 자리를 찾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스턴이 왜 이렇게 꾸준하지 못한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 팀은 올해 뭔가 좋은 분위기를 뭔가 유지하는 그런 분위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계속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 보스턴 지금 상황이면 뭐 4위는 문제없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 4위에 있을 팀은 아닌데 사실 4위에 있을 팀은 아니죠. 사실 이제 조금 더 위에 어떻게 보면 지금 템파 플로리다 토론도 이런 팀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팀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라는 부분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울마르크 라스 울마르크 스웨이먼으로 좀 변경한 요체제도 이 어떻게 보면은 플로리다 캐롤라이너처럼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했잖아요. 골탠딩을 어느 정도는 주장 권리를 다 갈아치우는 이 부분에서 그렇게 좋은 이 답이 꾸준하게 나오지 않는 좀 그런 모습도 약간은 이제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래도 경기수 자체가 일단은 적습니다. 일단 뭐 토론토보다도 5경기를 덜했고요.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보다도 4경기를 덜했는데 승점 1점 차이니까 실질적으로 4위는 보스턴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조금 더 꾸준하게 좀 승수를 올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도 보스턴이 일단 11승 중에 정규승이 10승입니다. 이런 부분 자체는 어쨌든 힘은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이게 꾸준하게 이제 펼쳐지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엔 네덜코비치 선수가 뭐 세인트 루이스전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친다든지 이런 느낌의 좀 골탠더들이 좀 분전을 하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버펄로야 좀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전력에서도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디트로이트가 버펄로보다 위에 있는 팀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잡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인트 루이스를 잡은 부분 자체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그 과정에는 네덜코비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는 디트로이트도 그렇게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애틀랜틱 디비전도 하위권 두 팀이 계속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몬트리얼 커네디언스가 지난주 원정 3연전 1승 2패 5연승 달리던 피치버그 상대로 원정 승리를 따냈다는 점은 좀 좋았습니다만 최근 8경기 2승에 그치고 있고요. 오타와 세나터스가 8일 만에 경기 일정 재개는 했는데 원정 4연전에서 다 졌어요. 최근 5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오타와가 11월에 총 12경기를 했는데 1승 10회 1OT의 성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실 오타와도 버펄러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크게 기대를 한 팀은 아니었죠. 그리고 일단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 지고 있는 그런 페이스 앞서 말씀드렸지만 좀 젊은 선수들이 주축이 되는 팀은 이러한 분위기를 많이 타는 흐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선수들 빠지고 그러니까 성적도 안 나오고 내려오는 팀으로 계속 가는데 그게 복구가 안 됩니다. 그런 그림에서 이제 거의 최악의 한 달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몬트리올은 결국은 이제 베르즈뱅 GM이 해임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뉴스가 나면서 GM이 해임이 됐고요. 부GM도 이제 해임이 되고 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제 프론트 오피스 물갈이 하는 요즘 그림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몬트리올 올 시즌 이전의 강점을 약간은 탈피를 하고 좀 이제 좀 공격적으로 공격진의 깊이를 강화해보자 라는 선회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대실패를 했죠. 아주 이런 그림이 되게 되면서 지금 토론토와 같은 경기 수를 치렀는데 승점 차이가 19점 차이가 납니다. 이런 부분에서 올 시즌 이제 굉장히 몬트리올이 어려운 이제 시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 베르즈뱅 GM이 해임이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쾌백 스포츠 쪽은 문물 개방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쾌백 쪽의 이제 스포츠 프랜차이즈들은 기본적으로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그 좀 고위 그 뭐죠? 감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GM이라든지 이런 자리 있으면 프랑스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된다면은 아무리 인제풀에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죠. 프랑스로 예를 들면 인터뷰나 이런 거 능력이 없는 감독이나 GM 아무리 좋은 후보군이 있다고 할지라도 몬트리올은 선임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프랑스를 못 하니까 인터뷰를 못 하니까 그래서 브루스 부드로 제라드 갤런트 아무한테도 안 갔죠? 오퍼 같은 거 이번에 어떻게 보면 도밀크 디샤런 감독을 연임하는 선택을 했죠. 이제는 좀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뭐 그 학교 오퍼레이션 쪽에 이제 수장으로서 제프 코턴 씨 그러니까 뉴욕 레인저스 쪽에 있었던 그 분을 이제 이번에 그 영입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그런 식으로 좀 개방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진짜 그것이 진짜 팀 쇄신이다. 그렇죠. 쇄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클로우드 줄리엥 뭐 이런 옛날에 했던 감독들 계속 그냥 그러니까 돌려쓰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프랑스가 되는 감독들이 한정적이니까.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조금은 조금 더 이제 높은 위치로 올라가고 조금 더 구단이 잘 풀리기 위해서는 좀 그러한 부분을 좀 탈피할 필요성이 이제는 있지 않나라는 부분. 물론 어려울 겁니다. 현지에 그러한 사정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는 좀 이제 몬트리올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캐나다를 대표하는 스포츠잖아요. 아이스하키라는 스포츠가.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보면 캐나다를 진짜 캐나다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클럽이라고 하면은 저는 몬트리올도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론토가 당연히 1순위로 이제 언급은 되겠지만 조금 그렇게 제일 잘 나가는 쾌백에서 제일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가 그런 모습을 좀 조금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기 GM이 누가 될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애틀랜틱 디비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동북 컨퍼런스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서북 컨퍼런스 현재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센트럴 디비전인데요. 1위는 미네수타와일드예요. 뉴저지, 위니펙, 탬파베이전 지난주에 잡았고 3연승 디비전 선수들을 지켰던 지난주였습니다. 세인트로이스가 뒤를 따르고 있는데 최근 10경기 3승 5패 2, 5T로 좋지는 않죠. 최근에 상승세 콜럼버스를 잡고 일단 3경기만의 승리는 올렸던 세인트로이스였고요. 3위가 위니펙 제치입니다. 최근 5경기 4패 1, 5T, 위니펙도 좀 부진했죠. 그런 상황에서 4연승 중이던 캘거리를 상대로 승리를 하면서 연패 끊었고요. 6경기만의 승리를 올렸던 지난주였습니다. 글쎄요. 지난주는 미네수타와 세인트로이스 위니펙이 약간 분위기가 갈리는 그런 느낌이었네요. 네. 미네수타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러다가도 한 번의 분위기가 또 전환이 되고 이런 경우가 이번에도 찾아온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연승 분위기 이전에 조금 분위기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순위 지키기가 생각보다 어렵겠는데라고 했는데 별 문제 없이 오늘 템파까지 이렇게 잡아내면서 연승을 다시 재개하는 이런 그림 자체가 나오게 됐고요. 그래도 일단 리드를 많이 허용을 하고 제가 미네수타의 경기를 보면 맨날 2점 차로 지고 있는데 그거 따라가서 막 이기거나 아니면 그걸 아예 지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더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아무래도 사실은 골탠딩이 텔버시랑 캐퀴넨이잖아요. 연기로는 아주 그렇게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러니까 다른 팀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그렇게 우위에 설 수 있는 골탠딩 듀오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골 리드를 좀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이제 이어갈 좀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인트 루이스는 요상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좀 비닝턴이 안 좋은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전략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보통은 일단 뭐 부상자들이 코로나 명단에서 복귀를 한다든지 좀 장기 부상을 들어갔다가 복귀를 하는 경기가 있으면은 응당 좀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면이 최근에 두 번 있었어요. 코로나 명단에서 예를 들면은 후소 선수랑 그다음에 크루그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복귀를 한 1차적인 찬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디트로이트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전을 이제 브레이든 샌 선수가 복귀를 하는 이런 이제 경기였거든요. 그런데 다 졌습니다. 이런 느낌에서 좀 이런 거 분위기를 좀 바꾸지 못한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이제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최근에 뭐 코어스팅도 부상이고 뭐 이런 느낌의 좀 부상자가 조금 조금씩 쌓이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지금 세인트 루이스가 사실은 좀 센트럴 디비전에서 약간 좀 독주하는 느낌으로 갔던 시점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좀 뒤에서 오는 거를 진짜 엄청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유니팩도 에드먼턴 그 골 맥데비드의 골 이후에 완전 정신을 못 차리면서 계속 지는 그림으로 가다가 어떻게 보면 좀 캘거리를 상대로 좀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그림 자체를 마련했는데 뭐 유니팩도 사실은 전략만 제대로 발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좀 좋은 결과 그 전까지 저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좀 이 약점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맥데비드한테 그 하이라이트를 골을 먹히고 연장패를 했잖아요. 그 여파가 너무 오래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앞으로는 좀 끌어내는 부분에서 끊어내는 부분에서 약간 개선된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겠죠. 자 다음은 중위권 볼게요. 여기 지금 센트럴 중위권이 약간 중위권 같지가 않은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요즘인데 4위가 콜로라도 에블렌치입니다. 델러스전 패배로 6연승은 끝났지만 이후에 네시빌전도 이겼고 최근 8경기 7승 1패 페이스 콜로라도 에블렌치 올라오고 있고요. 5위가 네시빌 프레데터스인데요. 최근 6경기 2승 4패 조금은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요즘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콜로라도에 이어서 지금 델러스 스타스도 엄청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6위입니다. 세인트로이스, 에드먼턴, 콜로라도, 에리조나를 차례로 잡고 최근 4연승 달리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 6승 1패 이제는 뭐 선두껑 경쟁에 바로 뛰어들 수 있을 정도로 상위권 팀들과의 승점차가 많이 좁혀졌고요. 지금 콜로라도, 델러스 올라옵니다. 드디어 델러스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지금 차이가 거의 없어요. 세인트로이스 2위인데 승점 25점이고요. 24, 23, 23, 22.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콜로라도, 델러스가 다음 주에 상위권으로 올라와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 이 승점 차면.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랑 델러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2경기나 3경기를 덜 치렀죠. 네. 이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이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콜로라도는 결국 이 팀은 득점력이 일단 회복이 되면 바로 그냥 승수를 쌓을 수 있는 이런 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득점력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경기장 진짜 6골, 4골, 5골 그냥 장난처럼 넣습니다. 최근에 콜로라도의 경기력을 본다면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화력 자체가 굉장히 기대했던 콜로라도의 경기력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순위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센트럴디비전 득실만 보시더라도 콜로라도가 1위입니다. 센트럴디비전 득실, 17, 플러스 17로 1위고요. 2위가 미네스타 같은 느낌으로 득점력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네슈빌은 최근에 뭔가 경기력에서의 장점 같은 부분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좀 승리를 많이 챙기지 못한 그런 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콜로라도를 어떻게 보면 수비전으로 끌어내면서 막아내고 부지런한 체킹으로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수비전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경기도 어떻게 보면 많은 실점을 하면서 대패라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약간 부진한 이런 흐름이 말씀 주신 대로 있는 것 같고요. 델러스는 이제는 저는 기대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좀 이전과 비교했을 때 골을 득점하는 부분 같은 부분도 많이 좀 수월해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 좀 득점이 안 나와서 너무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이 전체적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지금에는 좀 이제 득점 찬스가 되면은 확실하게 골을 집어넣는 이런 부분이 있고 힌츠 파벨스키 그 다음에 로버트슨 이 라인도 점점 호흡이 좋아지면서 이제 그 기대했던 경기력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루페인츠 선수 최근 8경기 7골이에요. 그렇습니다. 힌츠 선수의 활약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좋은 선수들이 많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압박을 들어가면서 상대방의 공격진을 차단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최근에 승수를 올린 팀들이 다 강팀이거든요. 델러스가 굉장히 강 팀들을 상대로 좋은 경과를 보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활약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에서 델러스는 진짜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지난 델러스였습니다. 센트럴 디비전 상위권이 좀 요동칠 것 같아요. 또 한 주 기대가 됩니다. 하위권에 두 팀이 있는데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지난 한 주 4경기 2승 2패 데리킹 감독 부임 후에 9경기 6승 3패의 분위기인데요. 4연승 후에 조금 꺾이긴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최하위는 에리조나 카이오치입니다. 앞선 4경기 3승 1 OT로 좀 좋았던 흐름도 있었지만 이후에 에드먼튼과 델러스와의 홈 2연전을 모두 패했던 에리조나였습니다. 하위권은 그렇게 많이 언급을 드릴 부분이 없는데 시카고는 그래도 조금은 좋은 흐름을 봤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부분 지금은 사실 골탠딩이 이전보다 경기력이 막이 회복이 돼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플레리 선수라든가 남키네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결국은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좀 좋은 흐름으로 들어온 부분을 얼마나 지켜낼 수 있을지 그래도 지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델러스와도 두 경기를 더 치른 상황에서 승점이 6점 차이가 난다는 거는 썩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 자체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만큼 초반이 부진했다라는 증거겠죠. 에리조나도 마찬가지로 여전히 좀 경기력에서 당연히 좀 시원스럽게 좀 이기는 그런 거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데 계속 좀 강호들을 상대로 지난주에 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에리조나도 마찬가지로 사실 올 시즌 그렇게 크게 좀 기대를 하는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이 위치에 있는 건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서부컨퍼런스 센트럴 디비전 먼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디비전입니다. 서부컨퍼런스 퍼시픽 디비전입니다. 선두는 에드번턴 오일러스입니다. 켈거리에게 잠시 지난주에 선두를 내준 날도 있었는데 에리조나와 베이거스를 잡고 선두 탈환이 됐고 최근 5경기 4승 1패 좋은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위는 켈거리 플레임스입니다. 최근 4연승을 했었죠. 7경기 연속 승점 올리면서 에드번턴 제치고 디비전 선도 잠깐 올랐었는데 위니팩전에서 역전패를 하는 바람에 4연승 7경기 연속 승점이 모두 마감됐고요. 선두도 에드번턴에게 다시 내주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이 두 팀 먼저 볼까요? 네. 에드번턴이랑 베이거스는 잠시대 경기 리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는 편이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켈거리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수비적으로 서터 체제가 점점 잘 자리 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최근의 경기 같은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고전하고 그런 부분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켈거리 같은 경기라고 본다면 그리고 이제 득점 요소 요점마다 예를 들면 구드로 선수의 득점이라든지 맨저페인 선수 올 시즌 쭉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린돌룸 이런 선수들도 다 꾸준하게 득점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득점에서 크게 어려운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 켈거리 좋은 흐름으로 펼쳐질 수 있는 거고 수비적인 부분은 시스템으로 극복을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데다가 저는 좀 쇼 모노헨 선수가 조금 아직까지 그런 경기력이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사실 모노헨 선수도 지금 보여주는 모습보다는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모노헨 선수가 예를 들면 구드로 선수랑 예전처럼 1라인에서 진짜 압도적으로 기여를 해주는 그런 그림까지도 만약에 추가가 되게 된다면 에드먼턴과도 충분히 해볼 만한 힘 자체는 저는 있는 팀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올 시즌에 지금 흐름까지 봤을 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다음 3위부터 6위까지 4팀이 모여있는데 3위 에너아임덕스입니다. 8연승 후에 3연패를 했어요. 오타와 잡으면서 연패 끊었는데 오늘 토론토에게 다시 졌고 최근에 1승 4패니까 상승세는 좀 확연히 꺾여있는 상황이고요. 베이거스 골드나이츠가 11월 초에 11월을 5승 2패로 출발을 하다가 최근 6경기는 3승 3패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너지 샤크스 볼까요? 지난주에 워싱턴, 캐롤라이나, 오타와, 토론토와 홈 4연전 2승 2패 했습니다. 오늘 시카고 원전 가서 이겼고 나쁘지 않은 흐름 중위권 유지가 대거는 세너지의 상황이고 LA킹스가 뒤에 있습니다. 7연승 후에 5경기 무승이었죠. 이후에 오타와 전 승리로 오랜만에 승리를 챙겼던 LA킹스였습니다. 베이거스 제외하고 나머지 3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네.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A킹스도 결과적으로는 에너하임보다 2경기를 덜 치는 상황에서 승점이 4점 차이가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에너하임이 지금 또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제 크게 차이가 안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에너하임도 계속 지금 부상이 쌓이고 있고 결과적으로 연패의 흐름 같은 부분이 최근 들어서 경기를 보시면 좀 확실히 많이 지는 이제 이런 게 눈에 띄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좀 좋았던 부분이 약간은 결국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 자기 위치 찾아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물론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제가 이제 처음에 예고 드렸듯이 8위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내려올 기운이 감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이제 뭐 에너하임도 앞서 말씀드린 뭐 뉴저지나 이런 거 뭐 범주는 동일합니다. 결과적으로 좀 젊은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파도가 심하게 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지금 내려가는 이런 흐름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너제이는 생각보다는 꾸준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까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할지도 몰랐는데 올해 뭐 티모 마이어 선수라든지 그동안 좀 진작에 좀 올라왔어야 됐던 이런 선수들이 드디어 좀 제 역할을 발휘를 해주게 되면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바라바노프 선수가 1, 2라인 득점라인 같은 데서 또 잘 자리 잡으면서 헤르트리 선수랑 굉장히 호흡이 괜찮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득점력이 아무래도 좀 믿을 만한 그러한 툴들이 좀 생겼다라는 부분이 지금 세너제가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가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이벤더케인 선수가 웨이버 공시가 되면서 또 내려가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세너제이는 일단은 뭐 AHL팀으로 그냥 내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웨이버 공시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24시간 내에 다른 팀이 0이 V4를 밝히면 그 팀으로 이제 이적 그러니까 그 팀이 그 선수를 데려가는 거죠. 자기 팀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벤더케인 선수가 여러 가지 구설수 에외도 불구하고 이 선수가 어쨌든 25골에서 30골 정도 파워포워드로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도 뭔가 관심 자체를 표현한 팀 자체는 있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되고요. 없이도 세너제 입장에서는 없이도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는 부분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선수가 하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타격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위권 두 팀이 있는데 지난주에 분위기는 좀 많이 갈렸어요. 시애틀 크라큐엔이 7위로 올라섰습니다. 워싱턴전 역전승으로 6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 이후에 캐롤라이나전도 역전승하면서 2연승을 했으니까 메트로폴리탄 디비전 1, 2위가 6연패 중이던 시애틀한테 덜미를 잡히는 지난주 상황이었고 이후에 템파베이는 넘지 못했습니다만 올 시즌 홈경기 11전 전승을 달리던 플로리다를 원정에 가서 또 이기는 결과를 나왔어요. 지난 한주에 최상위권 팀들을 만나갖고 4경기 3승 1패의 성과를 올렸던 시애틀 크라큐엔이었습니다. 최허의 벤쿠버 캐넉스입니다. 오늘 야로슬라프 할라크가 보스턴을 상대했던 그 경기에서도 3피러드 가서 역전패를 당했는데 다시 4연패에 빠졌고요. 최근 10경기 1승 8패 1, 5티 결국은 최악의 페이스 최하위까지 떨어져 있는 벤쿠버 캐넉스입니다. 시애틀은 전혀 말씀드렸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리뷰를 해드렸던 그 경기 이후에 확실히 이래서는 더 이상 안되겠다라는 부분에서의 경각심이 있었다라고 밖에 언급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지금 결국은 순위권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게 됐죠. 오늘 플로리다 밥먹어 잡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기대했던 부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팀이 한 5위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런 좋은 흐름 자체가 온 부분이 아주 그렇게 놀랍지는 않습니다. 한 번 정도는 모레 다 오게 돼 있어요. 굉장히 긴 시즌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주에 저희가 리뷰했을 때는 진짜 뭐 총체적 난국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 경기만 한정해서 놓고 봤을 때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그때 콜로라도전에서 왜 그루바워를 추전을 내지 않았나요? 전 소속팀인데 더 잘 알 수도 있고 오늘 벤쿠버 딱 한라크 내지 않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내야 되고 그다음에 플로리다전에서 드리거 냈잖아요. 이게 개선점이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시애틀이 시애틀이 플로리다전에서 드리거를 냈습니다. 작년까지 플로리다에서 소속됐다. 좋은 결과 딱 남기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시애틀이 가지고 있는 선수진 거의 한 2라인 선수들로 2.5라인 정도로 구성이 된 부분 여전히 저는 이번에 베스천 선수 웨이버 공시해가지고 그냥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유저지한테 다시 돌려준 골이 됐죠. 그런 느낌이라면 여전히 마음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운영 자체는 안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좀 분위기를 약간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측면 자체는 시애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벤쿠버는 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부진은 오래 벗어나기는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승리를 위한 선결 과제가 너무 어렵고 강점이라고 보여줬었던 그러한 요소요소마다 카운터 펀치를 넣는 이런 느낌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득점을 만들면서 차이를 벌리고 이러면 상대방이 빈틈이 더 벌어지고 이런 느낌의 예전에 플레이오프 때 보여줬었던 그러한 경기력이 올해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벤쿠버는 위닝 플랜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승리를 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올해 또 어려운 시즌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애틀과 벤쿠버까지 퍼시픽 디비전 모두 살펴봤습니다. 각 디비전별 지난 한 주 어땠는지 쭉 정리를 해봤고요. 다가오는 한 주 또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오고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결과를 또 기다려보겠습니다. 타키시그널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번에는 주간 매치업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경기 중에서 한 경기 선정에서 집중적으로 파보는 시간 오늘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경기는 우리나라 시각으로 11월 28일 일요일에 펼쳐졌던 에드번턴 오일러스 대 베이거스 골드나이츠의 경기였고요. T모바일 아레나에서 진행이 됐었던 그 경기였습니다. 에드번턴과 베이거스 하면 올 시즌에 퍼시픽 디비전에서 가장 전력이 좋은 팀들 최상위권 선두 경쟁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됐던 팀들 이 두 팀이 올 시즌 두 번째 대결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전에 한 경기를 했었는데 그 경기는 워낙 베이거스의 부상자들이 많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에드번턴이 이길 수가 있었거든요. 5대3으로 에드번턴이 10월 23일 경기에서는 이겼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 됐고 이 경기를 맞이하는 두 팀의 입장을 좀 보면 두 팀 좀 공통적인 어려움은 있었어요? 최근에 또 부상자가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베이거스는 사실 시즌 시작부터 그랬었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그게 풀리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래서 선수진의 운영에서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팀의 상황이 최근에는 공통적으로 지적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인데 에드번턴 같은 경우에는 베이거스보다 조금 낮기는 합니다. 조금 나아요. 그래도 주전급이라고 할 수 있는 꼴리인 스미스 선수가 10월부터 이미 이탈을 한 상황이고 지금까지 그리고 1라인 수비수인 너스 선수도 지금 이탈을 했죠. 부상으로 게다가 2라인에서 수비 2라인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던 키스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렇게 수비진에서 핵심 자원들이 또 부상으로 나가게 되는 이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두 팀 모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고요. 베이거스도 일부 자원들이 복귀하고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시어더워도 복귀를 했고 이런 식으로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마르티네즈 선수가 또 앞면 쪽에 부상을 당하면서 또 부상자 명단을 오르게 됐고 이런 느낌으로 누가 또 복귀를 하면 또 나가게 되고 계속 지금 베이거스는 100%의 전력을 보여주는 시점이 한 시점도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팀 다 부상자의 발생으로 선수진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두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경기 결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피러드 후반이었습니다. 라이언 누전 토핑스 그리고 잭 하이먼의 골이 한 2분 간격으로 터지면서 에드먼턴이 앞서갔던 흐름이었는데 에드먼턴이 2피러드에 들어가서도 예스의 플리우에르비 선수의 추가골로 3대0으로 달아납니다. 이후에 베이거스가 좀 추격을 해요. 첸드러 스티븐슨과 라일리 스미스 선수의 골 한 골차까지 추격이 됐는데 에드먼턴이 좀 위협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에드먼턴이 리드를 지켰고요. 최종 스코어 3대2로 에드먼턴이 또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이날은 미코코스키넨과 로빈 레네르 꼴리가 양팀 골문을 지켰고요. 에드먼턴이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한 번 T모바일 아레나에서 승리를 가져갔던 결과였습니다. 이 경기 결과 내용을 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양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에드먼턴 쪽 어떤 게 있었나요? 코스키넨의 분전을 아무래도 메인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미코코스키넨 사실 최근 몇 경기 부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스튜어트 스키너 선수가 나온 경기들도 최근에는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 경기에서의 활약 자체는 결코 나쁘지 않았다라고 요약을 드리고 싶고요. 36세이브 2실점 1차전인 스탯으로도 굉장히 성공적인 합격점을 줄 수 있는 데다가 매필이라도 12개 이상의 슈팅을 계속 그냥 꼬박꼬박 내줬던 에드먼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코스키넨이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경기에서 도포했던 부분은 좌우 커버 굉장히 빠르게 반대쪽 커버를 들어가게 되면서 호삼바 슈퍼세이브라고 자주 불리죠. 이런 부분은 연발한 부분이 있었는데 베이거스 유일한 파워플레이에 두 번의 슈팅 기회가 거의 좌우 커버 빠른 좌우 커버에서 나온 세이브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모두 막아내는 장면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흐름 자체가 유지만 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흐름으로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에드먼턴이 스미스가 어쨌든 돌아올 때까지는 코스키넨이 무조건 넘버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경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1,2피러드 후반에 에드먼턴 선제골 나오기 전까지 무실점을 버티는 데 있어서 코스키넨 선수가 중요한 세이브들 했던 장면이 기억이 나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마이크 스미스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코스키넨이 중심을 잡아줘야겠죠. 물론 스튜어트 스키너가 기대 이상으로 괜찮은 모습을 몇 번 보여주긴 했는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코스키넨의 분전이 필요한데 이 경기에서는 나왔다. 일단 에드먼턴 쪽에서는 반가운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베이거스 쪽에서는 이 경기에서 뭐가 가장 눈길을 잡으셨나요? 공격 지역에서의 턴오버가 일단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라는 팀은 상대방의 지역에서 진짜 센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역에서 예를 들면 브레이크아웃이라든지 뭔가 퍽을 몰고 가는 부분에서 스톤 선수가 뒤에서 스틱을 딱 넣으면서 퍽을 탈취를 한 다음에 거기서 그대로 턴오버를 만들어서 공격 전개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수비 지역에서 진짜 무서운 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경기는 거꾸로 상대방의 수비 지역에서 그냥 알 수 없는 턴오버를 연발을 하게 되면서 마크스톤 선수의 그 턴오버 그렇죠. 바로 실점됐어요. 그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강점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던 경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피리어드의 두 골이 모두 상대방의 지역에서 자신들이 공격 전개를 하는 과정에서 턴오버가 나왔는데 그게 역습으로 얻어맞아서 실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경기 자체가 0대2로 출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이 경기 자체가 어려워집니까.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간의 좋은 경기력 상대방의 지역에서 강력한 베이거스가 오늘은 상대방의 지역에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먼저 각 팀에서 한 가지씩 눈길을 끌었던 부분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이날 에드먼턴이 승자가 됐고 베이거스가 폐자가 됐습니다. 양 팀 각각 승인과 폐인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에드먼턴의 승인 뭐가 있을까요? 트레이제이션 게임이 이 경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수 전환이 굉장히 빨랐다. 그리고 깔끔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상대방의 패스를 차단한 이후에 턴오버를 만들기 이후에 주저하지 않고 역습으로 그냥 바로 가담을 해버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2대0까지 말씀드렸지만 3대0으로 그냥 쭉 달려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모두 이제 역습 같은 부분 트레이제이션 게임에서 나왔다는 골이라는 겁니다. 턴오버를 만든 부분에서도 당연히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후에 역습을 나가는 속도에서도 굉장히 빨랐거든요. 이 경기에서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이제이션 게임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트레이제이션 게임을 강조를 해서 역습 상황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고득점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꼭 드라이제이틀이랑 맥데이비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선수라고 할 예를 들면 오늘은 누전토킨스 선수의 그런 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경기력이 있었잖아요. 하이먼 선수의 브레이크아웨이스 마무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더라도 극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득점 찬스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경기는 드라이제이틀 맥데이비드 직접적으로 득점에 관여를 하지 않았던 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득점 확률높은 공격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리드를 벌리고 잡아갈 수 있는 이런 위닝 플랜이 만약에 에드먼턴에게 올 시즌 갖춰지게 되죠. 그러면 충분히 베이거스랑도 풀전략 베이거스랑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드먼턴의 승인 먼저 알아봤습니다. 반면에 베이거스 입장에서는 이날 경기 페인 뭐가 있었을까요? 결정력이 또 좀 아쉬웠어요. 왜 이제 결정력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냐면 베이거스 쪽에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득점 기회가 전혀 없었던 경기는 아니었거든요. 피리오드당 12개 슈팅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패스워크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반대쪽 사이드로 기가 막히게 전환한 이후에 원타이머 이제 이런 부분은 결과적으로 코스키넨 선수가 잘 차단을 하기는 그거 부분은 맞습니다만 슈팅이 좀 코스키넨 쪽으로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러한 장면에서 반대쪽으로 원타이머가 기회가 나오게 된다면 탑코너로 꽂히든가 꼴리의 빈틈을 파고드는 그러한 정확한 슈팅 같은 부분이 좀 수반이 되는 그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고 약간 0점이 안 맞는 느낌으로 코스키넨 선수의 몸쪽으로 슈팅이 쏠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코스키넨한테 그냥 맞았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좀 그런 느낌의 슈팅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초반 파워플레이 찬스도 그런 장면이 있었고 그런데 만약에 역으로 파워플레이 선제골을 베이거스가 그런 식으로 가져갔다라고 하면 충분히 베이거스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력 같은 부분에서 좀 0점이 맞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런 느낌으로 완전 결과가 나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제골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결국 미코 코스키넨을 뚫지 못한 아쉬웠던 결정력 이 날의 패인으로 한번 짚어봤습니다. 결국 에드먼턴이 또 한 번 베이거스 상대로 승리를 가두게 됐는데 이 두 팀의 다음 맞대결은 내년 1월 15일 그리고 4월 17일 이렇게 에드먼턴에서 두 경기가 이제 예정돼 있어요. 에드먼턴이 원전 가서 2승을 챙긴 상황에서 베이거스가 그때 가면 좀 풀 전력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컬 돌아오면요 스토리라인이 장난이 아니게 됩니다. 아 그렇네요. 두 팀이 붙으면 결국은 맥데비드 아이컬이 되거든요. 물론 사실은 이 맥데비드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 팀인데 올해로 한정하고 놓고 보면 드라이자이 지금 맥데비드도 더 잘하고 있죠. 근데 어쨌든 맥데비드 아이컬이라는 이 스토리라인까지 가미가 될 수 있는 이 매치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월 4월 경기에 복귀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장담은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만약에 진짜 하게 된다면 굉장히 또 이목을 끄는 매치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베이거스가 그때 가서는 원장에서 서륙을 할 것인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에드먼턴하고 버퍼로 붙을 때마다 맨날 맥데비드 대 아이클 지겹도록 언론에 나오는 거 봤는데 이제는 또 베이거스 쪽으로 넘어간 모습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좀 달라진 것은 두 팀이 모두 강팀에 소속을 해 있는데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더 재밌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두 팀이 모두 못할 때라든가 아니면 에드먼턴 올라갔는데 버퍼로 그대로 제자리에 있을 때라든지 뭐 이런 느낌의 힘의 차이가 있을 이런 부분 때 많이 만났었는데 이번에 만약 베이거스에서 아이클과 맥데비드가 만나게 되면 이건 진짜 정상 대결급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간 매치업 리뷰 에드먼턴 오일러스와 베이거스의 대결 정리를 해봤습니다. 파키 시그널 11회의 마지막 순서 주간 매치업 프리뷰입니다. 앞으로 한 주 동안에는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어떤 경기들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좀 더 재미있는 관전이 될까요? 하나씩 오늘 추천을 해서 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워싱턴 캐피털스와 플로리다 펜서스의 경기입니다. 지난주에 알렉스 오베치킨 선수 헤트릭으로 워싱턴이 이겼잖아요. 네. 그 이후에 4일 만에 다시 만나는 건데 올해 이런 게 많죠. 며칠 뒤에 다시 호만 바꿔서 그러게요. 장소는 플로리다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BB&T가 사실 경기 싫을기 치운 경기장 아닌데 사실 오베치킨이 예전에 같은 디비전에 소속된 이런 팀들 상대로 딱히 고전하고 그런 그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베치킨을 플로리다는 어떤 느낌으로 공세를 하게 될 건지 일단 그 부분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트트릭 한 번 당했던 플로리다가 그렇죠. 오베치킨은 어떻게 막을 거냐 어떤 해답을 찾아왔을지 이걸 좀 보는 게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군요. 사실 그 3골을 뺐다면 그냥 이기는 게임이었거든요. 그 3골 때문에 여러분 졌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수비를 할지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2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캐롤라이나 허리케니스와 델러스 스타스의 대결이 있는데요. 지난주 3경기에서 승리가 없었던 캐롤라이나였고 델러스가 또 최근 기세가 좋아요. 올 시즌에 지금 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전력을 구축한 팀 중에 하나고 그렇죠. 델러스가 요즘에 좀 많이 좋아졌거든요. 경계력이 올라와요.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사이즈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렇게 힘이 어떻게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캐롤라이나 같이 좀 이제 활동량을 좀 강조하는 이런 팀한테 델러스가 좀 약하다라는 걸 제가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캐롤라이나 잡으면서 델러스가 연승 이어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 진짜 다른 센트럴 팀들이 긴장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캐롤라이나와 델러스의 경기 기대가 되고요. 다음 12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9시 30분인데 콜라라더 에블렌치와 토론토 메이플리프스가 격돌합니다. 야 이거 뭐 두 팀 공격력 하나는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그렇죠. 두 팀의 맞대결 두 팀 요즘 승률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죠. 지금 가장 좋을 때 만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기 적어도 적어도 그러니까 많은 득점이 나와서 뭐랄까 다 득점 경기가 나오면은 사실 감독 코치지는 그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 경기를 그런데 이제 보는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이런 경기가 될 수 있는데 야 이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여러모로 이제 이 경기를 보시면 재미없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올라온 토론토의 수비력이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발휘될 수 있을지 이게 진짜거든요. 이거 만약에 콜로라도를 상대로도 이 수비력이 완벽하게 발휘가 되면서 승리를 잡으면 그래서 여러가지 스토리라인이 있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날에 12시 경기인데요. 피치버그 펭귄스 대 에드반턴 오일러스의 경기입니다. 뭐 여기 두 팀은 늘 이 슈퍼스타의 맞대결 스토리라인 나오죠? 조금 아쉬운 거는 마이킨 선수도 지금 복귀를 했었으면 올해 굉장히 그림 자체가 재미있게 흘러갈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크로즈비드 맥데이비도 있지만 마이킨 대 드라이사이트 어떻게 보면 러시아 독일 유럽 슈퍼스타 그 다음에 캐나다 슈퍼스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세대교체를 하는 이런 그림이기는 한데 더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마이킨 선수가 이런 게 복귀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도 일단은 크로즈비드 맥데이비드라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일단 이 매치업은 굉장히 이제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 피츠버그가 생각보다 전력의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부지런한 플레이로 패스길을 끊는다든지 상대방이 공격 옵션을 확실하게 읽는다든지 그런 모습은 좋은 모습이 나올 경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마냥 전력차만 놓고 볼 경기는 아니라고 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센터 일라인 센터 매치업 국가와 같은 부분도 꽤 좋은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제가 두 선수의 NHL 데뷔 이후에 첫 6시즌 기록을 비교한 그런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이거 뭐 스탯상으로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시드니 크로즈비드의 코너 맥데이비드의 대결구도 이날 경기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는 12월 3일 금요일인데요. 낮 12시 30분 경기 캘거리 프레임스 대 LA킹스의 대결입니다. 캘거리의 데럴 서터 감독이 캘거리 감독 구임 이후에 처음 LA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적장으로서 처음으로 이번에 LA를 상대하게 되고요. 팀 컬러로 봤을 땐 사실은 캘거리가 많이 우세에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쨌든 다우디 선수도 스케이팅 다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LA도 조금 부상자가 복귀를 하는 데다가 전반적으로 경기력 자체가 아주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재밌는 경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서터 감독의 LA 방문 하나만으로도 이 경기 자체는 의미 자체는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LA킹스 감독 시절에 스탠니컵 두 번을 들어올렸었던 데럴 서터 현 캘거리 감독의 LA 방문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12월 5일 일요일로 넘어갑니다. 오전 9시 경기인데요. 템퍼베이 라이트닝 대 보스턴 브루인스의 대결입니다. 보스턴으로서는 템퍼베이를 잡고 추격을 해서 상위권 도약을 도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것 같은데요. 플레이오프 때도 자주 보셨습니다마는 보스턴이 맨날 전력은 안 나쁜데 템퍼만 만나면 너무 약해집니다. 그런 느낌에서 어떻게 보면 캐시리 감독의 이러한 성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쿠퍼 감독과 상상이 안 좋다라고도 어느 정도를 해석할 수도 있을 만한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템파는 사실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조용조용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냥 분위기 계속 좋죠. 그런데 보스턴은 맨날 뭔가 여기서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데서 계속 약간 미끄러졌다가 또 올라오고 이런 느낌이 반복이 되는 최근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템파를 만났거든요. 보스턴이. 이런 부분에서 올해는 어떻게 보스턴이 템파를 상대로 해답을 가져올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 홈에서 해답을 찾을지 보겠습니다. 12월 6일 월요일 경기 보겠습니다. 오전 10시인데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와 미니팩 제치의 경기 이 경기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까요? 미니팩의 지금 저는 선수 구성 자체는 토론토가 지금 빅포의 힘 일단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빅포 선수가 리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측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부분이 있는데 토론토의 빅포를 막아내기에 미니팩의 선수 구성이 저는 나쁘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1, 2라인 센터 탄탄하게 있죠. 그 다음에 휠러 있죠. 그 다음에 윙어도 마찬가지로 매치업을 시킬 수 있는 윙어들이 있죠. 코비나 휠러 이런 윙어들이 있는데다가 수비진도 1에서 3라인 어떻게 보면 토론토와 비교했을 때 더 우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비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골탠딩까지도 사실 골탠딩은 지금 캔벨 선수가 워낙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토론토의 근속 우위라고 볼지라도 전체적으로 토론토의 힘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위니팩은 저는 올 시즌 있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 경기인데요. 12월 6일 월요일 낮 12시 캘거리 플레임스와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퍼시픽 디비전 상위권 경쟁에서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캘거리는 쌓은 승수가 많기 때문에 지키는 포지션에 있잖아요. 지금 캘거리의 위치가 베이거스와 마찬가지로 베이거스는 조금만 더 올라갈 수 있는 딱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계기를 캘거리를 잡으면서 마련을 하게 된다? 그러면 당연한 말씀이지만 두 팀 간의 거리도 줄어들게 되고 베이거스도 아 우리도 진짜 부상자가 한 이 정도 복귀했는데도 캘거리를 잡을 수 있네? 이런 느낌으로 팀 상위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도 많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한 주 많은 경기들이 또 예정되어 있는데 이 경기들 일단 추천을 드렸고요. 이 외에도 많은 경기들이 있으니까 NHL 재미있게 즐기시면서 다음 주에 또 다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키시그널 11회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하키시그널은 온더스포츠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화방과 아이튠즈와 네이버 TV와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도 감상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댓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11회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